강원도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실시합니다. 디딤돌 적금은 도내에서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,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지자체가 10만 원을 매칭해 3년 뒤 원금의 2배인 720만 원을 돌려받는 적금입니다. 신청 대상은 도내의 주소지를 가지고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으로 사업 대상자는 300명입니다. 신청 대상은 도내의 주소지입니다.